근데 너네 만나지 얼마나 대답하고 싸우냐? 뭔 소리야 싸우길 못 싸워 싸운 거 아니야 내가 뭐 하루 종일 한 수 푹 푸시면서 정신 못 차리겠냐? 사랑이니 여정이니 그런 꿈이 하면서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일까 써놓지 마 니가 성공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공 안 하게 해 심란하게 해서 나한테 연애 상담하게 하지 말라고 지구 들어가고 싶지니까 이 소리야 어 내가 뭐 드린 말 했어? 나 안 한다 아니다 출리야 출리야 사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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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